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용유쌤 뭐해요 지금? TV 보고 있어요 방학이라서? 가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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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고요 근데 뭐 하세요? 용유쌤 찍고 있어요 저 찍고 있어요 네네 입속에 나와요? 네 홈쇼핑 좋아하세요? 아 이거 말고 다 같이 오세요 딴거 딴거 아 이거 일단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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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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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두 여자친구한테 사줘야죠 없어요 넘겨주세요 타요도 싫어하세요? 안타요 넘겨주세요 뭘 좋아하시는거에요? 대체 제가 더한게 없는데 너 이거는 넘겨주세요 먹는거 끝나니깐 바로 넘기네요 빠이더 왜 먹는 것만 봐요 빵 좋아하세요 어? 야아 어? 개빵왕 개빵 탁구 이거 재밌게 봤어요 아 역시 용유쌤 맨날사람 오? 으어어 목청먹으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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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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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우 오! 드디어 단계 죽이다 맛있겠다 맞죠? 진짜 맛있겠어요 이렇게 더울때는 삼계탕이 최고인데 맞죠? 맞죠 골성대 성대가 달달하다는 뜻이죠 부르크 부르크 황토르트렛다 오 축구축구 축구 축구 골 누군가요? 손흥민 손흥민 골 손흥민 게임하는데요? 위협부요 위협부요 게임하다가 걸리면 엄마한테 또 혼나죠 맛있겠다 사저도 드세요? 사저도 먹어요 동물의 왕 동물 중에 개맛있어요 어? 이름 뭐예요? 저거요? 졸귀팅 크롱 크롱 크롱이다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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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나오면 저작권 위반 근데 언제 끝나요? 용혜 쌤 쉴때는 TV를 자주 보신다는 일상적인 영상이었습니다 빠이요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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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롱